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목사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챕터의 두 번째 해설 강의입니다. 자 8번부터 보시겠습니다. 8번은 먼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one thing이 보이고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another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런 구조죠. a is one thing 그리고 b is another 이렇게 이제 쓰였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이 a와 b가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a와 b가 별개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8번 보시면은 일단 가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가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어는 뭐예요? to say가 진짜 주어겠죠. 이 뒷부분에서는 to insist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조적으로만 먼저 해석을 하면 말하는 것과 그렇죠? to say 그리고 to insist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해석할 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자 뭐를 말하는 것이 뭐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대절이죠? 즉 과학이 과학이 is only equipped to 부정사죠? 뭐뭐 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뭐 할? test for 뭔가를 검사하고 테스트할 그렇죠? 시험할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렇죠? 능력만을 가지고 있다. 과학이. 뭐를요? 바로 natural cause죠? 어떤 자연적인 원인. 그렇죠? 자연적인 인과관계. 그런 것들을 검사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학이. 오직. 그렇죠? 오직 과학만이 그러한 자연적인 원인들을 검사하고 테스트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과학은 말할 수 없대요. 그렇죠? 어디에다가? 어떤 또 다른 것에다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어떤 그 실험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분석한 그렇죠? 인과관계를 분석한 실험의 결과가 있을 건데. 그 결과를 가지고 any others. 다른 모든 것들. 다른 어떤 것들에다가 막 그거를 적용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학은 오직 뭐만 가지고 있어요? 오직 natural cause 있죠? 이것만을 검사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이제 1 is another 부분을 볼게요.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래요. 뭐라고 주장합니까? 또 대디어라고 주장하는 거죠? 과학이 풀어보니까 풀어보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대절을 증명하다. 입증하다가 되겠죠? 자, 그럼 대절의 내용을 좀 볼게요. 대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또 다른 원인들이. 그렇죠? 어떤 또 다른 원인들이. could exist. 존재할 수 없다고. 아마도. 그렇죠? 어떤 다른 원인들은 아마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물이 생성되고 그리고 모든 이 창조세계가 시작된 그 근원을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판정하면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과학이 증명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만이 자연적인 어떤 원인들, 인과관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과 과학이 어떤 다른 원인은 존재할 수 없어 아마도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증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죄송합니다. 어떤 다른 원인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과학이 증명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one thing another, a is one thing, b is another 이 구문 때문에 발처를 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서 읽으시면서 또 이 구문을 접하게 될 때는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이 사람이죠. 존 맥컬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그쵸? 과학이 proceed, 진행된대요. 그쵸? 뭐의 근거에서? 예, 바로 on the assumption that이죠? that is a 라는 가정의 근거에서. 그쵸? 예, 근거의 on이죠. 뭐뭇의 근거에서. that is a 라는 가정의 근거에서. 자, that is a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와레버가 있네요. 그쵸? 이 와레버, 일단 이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은 와레버가 이끄는 이 복합관계 대명사라고도 하는데, 자, 얘가 주어저를 이끄네요. 그쵸? 이 대절 안에, 대절 안에 이렇게 대절 안에 그 주어로 와레버 절이 오는 거예요. 그쵸? 뭐뭐라도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라도. 그쵸? can be accounted for. account는 여러분 뜻이 뭐가 있습니까? account. account 다음에 for가 오게 되면은 1번 뜻이 뭐뭇을 설명하다가 되고, 그쵸? 그리고 뭐뭇의 이유가 되다의 뜻이 되고, 이유가 되다. 그리고 비울등을 차지하다의 뜻이 있어요. 비울등을 차지하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설명하다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라도 설명되어 줄 수 있다라는 가정, 그런 전제의 근거에서 과학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설명될 수 있다라고. 그런데 in terms of other event죠? 예, in terms of는 어떤 뭐뭐라는 점에서 정도가 되겠죠. 다른 사건의 관점에서, 그쵸? 다른 사건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줄 수 있어요. 어떻다고? as imminent, 아주 내재하는 이라고, 내재적인, 그쵸? 내재하는. 그리고 this worldly는 좀 세속적인, 세상적인,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재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속적인 것으로, 다른 사건들의 관점에서, 그쵸? 그렇게 설명될 수 있대요. 되셨습니까? 이 just는 부사로 그냥 껴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be accounted for, 그리고 as 형용사, 이렇게 구문이 되는 겁니다. 뭐뭐로 설명되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는 뭐가 껴들어간 거죠? in terms of가, 그쵸? 껴들어간 겁니다. 자, 다시 해석하면 과학은 진행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가정입니까?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라도 설명되어 줄 수 있다. 그쵸? 내재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속적인 것으로. 자, 어떤 측면에서, 뭐의 관점에서, 다른 사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과학은. 그쵸? 절대적 의미를 밝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과의 비교, 그쵸? 어떤 것과의 어떤 그 대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른 사건의 관점, 또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 그쵸? 그것과 관련 지어서 내재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9번 이 정도로 조금 어려운 문장이어서 이 대절, 동격의 대절 안에 whatever 절이 주어로 쓰이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발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 11번까지 하고 오늘은 마칠 텐데 10번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알빈 플랜팅카의 그 글을 힘켈러가 인용한 내용인데 자, 아무튼 자, 이 사람은 아마도 미인 투부정사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때는 얘가 의미하다가 아니라 뭐뭇을 의도하다예요. 의도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의도한 것 같다. 그쵸? 뭐를? 서제스트 하는 것을 의도한 것 같다. 제안하고, 제시하고, 암시하고 대디아를요, 그쵸?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그 행위, 뭐에 대한? 과하게 바로 그 행위가 요구한다는 거죠. 뭐를 요구해요? 또 대절을 요구하죠. 예, 바로 누군가가 거부한다고 그 생각을, 그 생각은 뭐예요? E 이렇게 점 찍고 G 점 찍으면 이게 예를 들면이에요. 그 생각은 예를 들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누군가를 죽은 자들로부터. 그러한 생각을 거부하는 것을 요구한대요. 그쵸? 과하게 바로 그 행위는 요구한다. 누군가가 그쵸? 누군가가 거부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누군가를 일으켜줬다는 그 생각.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쵸? 요구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이러한 아규먼트는 뭐와 같아요? Like the drunk. 술 취한 사람과 같대요. 자, 그런데 그 술 취한 사람이 누구인지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후가 그쵸? 예, 이 부분을 보시면 근데 그 술 취한 사람은 누구예요? insist on이죠. 예,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쵸? 예, 뭐를요? 룩 4. 찾아야 한다고. 그의 잃어버린 자동차 키를 단지 어디 아래에서 단지 어디 아래에서? 오직 스트리트 라이트 거리의 불빛 아래에서만 그쵸? 자, 온 더 그라운즈 대절이죠. 뭐뭇을 이유로 그렇죠. 뭐뭇을 이유로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빛이 was better there 거기가 더 밝다라는 이유로 스트리트 라이트 아래에서만 잃어버린 자동차 키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술 취한 사람과 같대요. 그쵸? 예, 그 어두운 부분에도 자동차 키가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 빛 아래가 좀 더 밝다는 이유로 거기에서만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거기에서만 찾아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 이러한 주장에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한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저는 이제 한국식 문법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식 문법에서 이제 좀 좋지 않은 면이 뭐냐면 특별히 우리는 문장의 5형식을 배우잖아요. 문장의 5형식 그런데 문장의 5형식을 배우면서 이거의 그 폐해가 뭐냐면 1형식 동사를 쭉 나열하고 2형식 동사를 쭉 나열하고 3형식, 4형식, 5형식을 다 이렇게 각각 나열해서 학생들에게 암기를 시킵니다. 그렇죠? 대체로 수능에서는 좀 덜해도 편입영어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동사들을 이게 범주화해갖고 막 암기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하는데 그 문법체 한국의 문법체에서 범주화시켜놓은 그 5형식의 범주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는 몇 형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로 학교에서 배운 거 1형식인 아니면 2형식이죠. 3, 4, 5형식이 고가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배운 문법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it would go the drunk one better 이게 몇 형식인지를 한번 써보라 그러니까 다 뭐라고 써놓은 줄 알아요? 거기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거기다가 다 1형식이요 2형식이요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갇혀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단 형식적으로만 얘가 몇 형식인지 볼게요. it은 주어가 되겠죠? would go 동사죠? 그 다음 뒤에 보세요. the drunk죠. 얘가 목적화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the drunk가 이렇게 명사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one better 얘는 보호가 되겠죠? 저는 이게 5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go가 5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it은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사실 이것은 would go 바로 그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더 술 취한 사람이 one better 더 더 낫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도로 의역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would go the drunk 그렇죠? 이 술 취한 자가 one better 더 낫다고 그렇죠? 더 잘한다고 또는 더 낫다고 그렇게 이 go가 뭐뭐라고 말하다 했듯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얘가 one better 를 그냥 부사로 봐서 부사로 봐서 삼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삼형식이든 오형식이든 지금 일단은 go 다음에 더 drunk라는 목적어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그 술 취한 자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빨간색 부분을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될까봐 여기다가 좀 써놨어요. 이렇게 그 콜론을 하면서 이 의미가 뭔지를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쵸? 자, 이 내용은 대리아라고 주장하는 거죠. 즉, because the key would be hard to find in the dark 바로 열쇠를 찾기에 어렵죠? 어둠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must be under the light 바로 빛 아래에 있어야만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go라는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구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자, 11번 갑니다. 오버더이얼스죠. 수년 동안 리디머에서 나는 대화를 해온 거죠.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트레인드죠. 훈련받은. 그쵸? 어디에서 훈련받았어요? 네, 바로 과학과 바이올로지에서 훈련받았죠. 자, 그 다음에 후가 나왔네. 자, 이 후가 후의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사이언스 앤 바이올로지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매니피플이죠.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와 선행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묶고 그쵸? 이 후는 매니피플을 지금 수식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대수로 쓰게 되면 후가 아니라 그쵸? 그러면은 좀 헷갈리죠. 바이올로지일 수도 있고 근데 후는 사람이니까 매니피플을 꾸며준다는 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과학과 생물학에서 훈련을 받아왔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매우 주의하는 사람들이죠. 뭐를요? 정통 기독교 신앙을 그쵸? 예 그래서 과학을 과학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또 신앙까지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팀켈러가 리디모 교회에서 많이 수년 동안 대화를 했었다는 겁니다. 자 요정도로 하시겠고요. 10번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고라는 동사가 일리형식으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